안녕하세요. 무선모양 알시라프입니다. 클라톤인데요. 클라톤인데 예전에 손님들이 6300이라든가 5700, 6300을 많이 했습니다. 클라톤에 보시면 사이즈가 있는데 배터리 사이즈가 대용량이 들어갑니다. 서밋이라든가 예티라든가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일반 이런 배터리 보다는 훨씬 더 두껍고 양도 많고 용량도 빠르고 좋은 이런 제품이 나왔습니다. 이 제품은 울트라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울트라 배터리 8200짜리 배터리고요. 그리고 여기 바깥쪽으로 올려가지고 삐삐를 달아보니까 삐삐가 굉장히 좀 뭐랄까 빼곡을 때 삐삐가 걸리적거려가지고 안쪽을 아예 넣어버렸어요. 그리고 서버는 서버 나름대로 동일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안에는 문제없이 세팅을 좀 잘했습니다. 우리 회원님께서는 어디 사시는 회원님이신가요? 포항사실이죠? 포항사실은 이원모 회원님 여수, 여수, 전남 여수지서님 죄송합니다. 여수님 추고될 때 동영상을 찍어달라고 원하셔가지고 동영상을 찍고요. 주행은 회원님께서 잘 되게끔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. 배터리 6300이 짧고 짧은 배터리 말고 긴 타입 8200짜리로 갔다는 거 회원님께서 한 번 더 봐주시고요. 조종기는 X4라는 조종기죠. 아주 아주 좋은 조종기입니다. 이 조종기는 볼메요. 볼메. 볼면 매력있는 그 제품입니다. 여기 RC잼에서 수입을 해서 한글 조종기로 나왔기 때문에 X4와 함께 클라톤, 클라톤 그린이 아니라 클라톤 블루, 그쵸. 블루도 일반 블루가 아니라 약간 메탈릭하면서 카보모양 블루로 돼가지고요. 되게 좀 세련됐어요. 원래는 색깔 누군가 아시죠? 원래는 이건데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것도 지금 출고가 돼야 되겠죠? 자, 오케이. 자, 아시레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클라톤, 블루, 그 다음에 그린. 자, 이쪽도 출고가 돼. 출고 전이네요. 자, 오늘 출고도 시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레프와 함께 즐거운 환생하세요. 오케이. 짱.